오늘도 바쁘네요 아 아 제가 또 이거 제 꿈이거든요 다시? 오 마이 갓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마트 왔습니다 좀 해외에서 인기 많은 남자 그룹 오늘 왔습니다 어디세요? 직학하는 거 아니죠? 하이브? 어머! 어머 어머! 제대로 해줘야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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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 투 클릭 안녕하세요 렛피입니다 알바 한 명 이렇게 비홍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원 투 클릭 안녕하세요 렛피입니다 좀 아쉽네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뒤돌아보세요 어 디스크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원 가봐 쉬어도 돼요? 먹? 한 번만요 네 거북목 있어요 아 두둑 있어요 아 진짜요? 어 두둑 있어요 어떻게? 병원 갈까요? 긴장하세요?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래도 일하는 데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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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니폼 이거 갈아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색밖에 없어요? 네 어떡해 입을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진짜요? 예쁘지 않아요? 안 구급표로요 네 우리 다 오가 입었어요 어때요? 루가 제일 잘 어울려요 여기 봐주세요 마트에 오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이 인사는 우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밖에 없어요? 네 너무 특별하지 않아요 혹시 롯데마트만의 인사법 좀 약간 좀 친근하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반말을 좀 반말이요? 너무 좋은데요 안 나왔어? 반말 괜찮아요 헤이 요 마이 네임이 송은 요네임 마이 네임이 송은 요네임 마이 네임이 제이 우리 지금 치키러 가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영 네 오늘 하루 죄송합니다 좀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려고 네네네 잘 배울게요 송은 씨나 제이 씨 같은 경우는 떡밥이나 이런 포장을 도와주시면 되고요 네 이재영 씨는 치킨을 튀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력자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일단 보여줄게요 네 우리 선배님 긴장하지 마요 평상대로 하면 돼요 아 이거 치킨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 여기서 일하면 제일 힘든 점 뭐예요? 아니요 그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네 아니야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아하하하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어 네네네 저희가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초콜릿같이 브라하 선배님 피자 얘기해보니까 멋있어 맛있다 멋있는 것 같아 식히고 튀김 아 위로 이렇게 펼치듯이 알겠어요 경력지가 아니신가요? 네네네 오? 아이들 좋아하세요? 뭐 노래 맨날 듣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부끄러운가 봐요 처음에 데뷔하실 때부터 네 자주 봤거든요 최애 누구예요? 최애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신데 나도 이런 거 있구나 그럼 엔타인 분은 아세요? 네 아직 모르셔죠? 괜찮아요 이제 알면 돼요 원래 워크도 나오면 좀 상처 받아야 돼요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음 음 음 아직 원소 안 돼요? 네 아니 멀티 안 되죠? 네 멀티 멀티 돼요? 멀티 돼요 멀티 돼요 어 좋아요 역시 MC 했었죠 맞아요 저 항상 봤죠 못한다 생각했죠 아 반말해도 됩니까? 어 그럼요 진짜요? 원래 제자한테 반말해요 반말해 주시죠 근데 이 할 때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많아? 예능이라고 아 우리 후배들 네 여기 오세요 치킨 전문가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살살하게 펴시면 돼요 네 우리 후배 진짜 너무 잘해 조심해 이거 하나 더 있잖아 오 뭐야 퍼프 계속 나오면 하나 더 있는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있으면 부글부글 거품이 나는데 이제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MPDM 뭐예요? ISTJ요 INTP 나 벌써 퇴근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티 혹시 보니까 난 좀 여기가 우리 티들 튀길 것 같아 이거 아니 각각이 다 돼 무서워하지 마 할 수 있어 여기를 이렇게 조각으로 이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네 개선 상관없어요 네 개선은 상관없어요 오 우리 엔하이브 MC 할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워크돌이요 네? 진짜요? 네 오 감사합니다 워크돌 잘 어울려요 아 그죠? 내가 삼켰지? 아 아 저희 한봉하드 치킨 지금 이 정도까지 해서 올라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손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방을 제거를 아 이게 지방이죠? 네 드실 때 굉장히 식감이 안 좋아요 오 이렇게 해서 오 오 오 오 어디서 본 건 많아가지고 날 세운 거 아 날을 보셨어요 아 헐 네 조심히 조심해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이거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니까 야 잘하는데? 오 우리 제이 여기 잘하면 안 나가 제이야 잘 안 나간대 잘 안 돼 나도 할래 오 나 진짜 잘해 오 오 살을 너무 많이 파 먹었는데 아 아 아 우리 박으면 안 돼요? 바꿔요 바꿔요 어우 진짜 잘하죠 아 이렇게? 망했어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많이 안 파였거든요 오 그렇네 제가 생각보다 좀 재능이 처음 치고 엄청 잘하네요 선배님 봐봐요 선배님 봐봐요 아 시화 씨는 좀 많이 파 먹었네요 화이팅 오 우 나 2번 진짜 잘할 거 같아 원래 2할 때 그렇게 집중해요? 요리할 때는요? 어떡해 예능해야지 높게 나오겠는 50이면 chapters 간 공연 그분 행사를 맞네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왜? 내가 안 했어 아니야! 내가 내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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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우리 얘 아니야! 뭐하고 있군? 샌드님!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요리하다 제품 시식할 거거든요. 저희 요리하다 브랜드 알고 계세요? 알죠! 집에 많아요. 진짜요? 브랜드 알죠?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인데 이제 롯데마트 내 셰프님이랑 앤디님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요리하다예요. 근데 진짜 싸다! 되게 저렴한데 맛도 굉장히 좋아요. 경제인은? 저는 오늘 맛있는 만두 만들게요.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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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너는 요리를 하고 내가 내가 뭐랄까? 목에 돌고 있을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혹시 무만두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만두 한 번만 시식해주세요. 뜨거워! 뜨거워! 어... 아 궁궐을 해야 돼. 줄 서서 먹는 대한국... 아... 줄 서서 먹는 대한 곱창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한번 드셔보고 가실래요? 저 한번 드셔보실래요? 안녕하세요. 혹시 곱창 좋아하세요? 곱창이요? 네. 좋아합니다. 어? 이거... 한번 시식 한번 드세요.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시고요. 맛있죠? 네. 맛있죠. 어... 하나... 드실까요? 어... 하나... 뭐야? 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예쁜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곱창 드셔보실래요? 아니에요. 어? 드셔보세요. 맛있다. 어? 하나 구매할 요양이.. 안 돼 보여. 아... 아니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도 꽉 차 있어요. 요 Fr moldew ElaineZok 무 만두 좋아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가... 어머님 혹시 곱창은 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곱창? 곱창 안 좋아해? 그렇게 진짜 맛있네. 아니겠어요. 우리 무만두 더 좋아하던데? 식감이 진짜... 우리 예쁜 애기! 무만두 더 맛있지? 한 번 줘봐요. 아, 네. 어머니! 너무 배신 느꼈어요! 잘 가! 안녕! 한번 시식해 줄 수 있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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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만두! 이거 무만두 한 번 먹어볼까요? 아, 무만두보다 이게 더 맛있어. 아니걸요. 혹시 그러니까 좋아요. 뜯겼다. 어때요? 어때요? 잘 맛있는데? 드디어 우리 점심 시간 왔어요. 빨리 먹어요. 우리 애기들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잘 먹겠습니다. 빨리 자나요. 이거 CP가 포란져 있어요? 거의 식권이 나와서 뭐 그거 내고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회사에 좀 좋은 복지 있어요? 복지 포인트 주는 게 되게 좋은데 그걸로 마트에서 장을 볼 수가 있어요. 할부 뭐 좋은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사육밥 진짜 맛있어요. 밥 진짜 맛있고. 조금 구석 가서 먹어도 돼요? 초대할 수 있긴 해요. 건물 안에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꼭 초대해 줘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꼭 초대해 줘요. 아, 네. 회사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말아 해요. 바로 말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나는 진짜 저 리스트 진짜 좋은데? 근데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저는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방송에서 얘기해서. 에어컨도 바꿔주고 소파도 바꿔주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같이 회의 때 이 영상을 이제 틀어놓겠지.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 회의가 있어요. 농담이야 농담. 설마 진짜 그러지. 설마 한 번 그러겠어요? 참고로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온라인으로 고객 주문이 들어왔어요. 각자 직접 피킹을 하실 거예요. 태블릿 PC 지금 하나씩 나누어 드릴 건데 그렇게 많아요. 카트 하나씩 끌고 네. 온라인 피킹하시면 됩니다. 레츠고. 가시죠. 혹시 저번 주방 나오세요. 아. 봤어요. 저거 가서 봐. 이거요? 조심해 조심해. 그렇지. 오 우리 후배. 우리 후배 만났어요. 머스크 멜론 하나 담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서비스예요? 라일 커팅 서비스인데 원하시는 크기와 사이즈로 커팅이 돼요. 진짜요? 모양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요. 아 진짜요? 커팅도 돼요? 네? 비파괴 당산도 선별 거봉. 비파괴가 뭐야? 비파괴 거봉이 뭔지 아세요? 비파괴 거봉인가? 비파괴 거봉인가?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있긴 한 거입니까? 사장님. 혹시 비파괴 거봉이 뭔지 아세요? 비파괴 거봉이 뭔지 아세요? 이쪽에 보시면. 오! 네 드디어! 와! 아 이거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한 잔만 주실대요. 아 뭐예요? 오늘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아 시범님. 방금 이거 방금 본 게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랍스터 어딨지? 그냥 랍스터부터 담아야겠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저 랍스터 크지 막 하고가지고 그냥 통통한 걸로 한 말이. 알바잖아요 차. 아 네. 기다려요. 와 이거 처음이라 좀 떨리네? 안 멀어요. 와 이거 묵직하니 좋다. 이천 쌀 어디 계시니? 딱 잡았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박희준 내로는? 네. 이게 estaba 났어요. 너무 고생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네 진짜. 이제 일당을 받아야죠. 네. 네 우선 재임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전도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다 고생하셨고 저희가 도움이 됐는지 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진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벌레 있는데요? 여보 대경? 열어볼까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그러니까 훨씬 많아. 49,200원 엄청 커졌네? 저희 시급은 9840원이고 5시간씩 근무했어요. 5시간 했어요, 저희? 많이 했네. 우리 처음 알바소가 어때요? 처음으로 알바해서 돈을 받아봤는데 옛날에 할머니한테 용돈 받는 거 이후에 처음이에요. 진짜 세상에 힘든 직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냥 누구 시켜가지고 돈 주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렇지. 우리 애기가 오마이갓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우리 어무 만족도가 있어요. 저는 4점. 저 같은 아이한테는 조금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호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4점. 1점은 너무 힘들었어. 우리는 안 해도 돼. 우리는 해야 돼. 근데 PB예요, 이거? 우리 여기 사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너무. 제가 제 헤어 카운트 노트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 Y2K 갈까요? OK, Y2K. Y2K. 아무리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다 해야 돼. 네. 1, 2, 3, 4.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너를 볼 때마다 내게. We are. 가. 돈 들고 이제 갈래? 어. 야. 눈웃음 왜 이렇게 예뻐요? 눈웃음이요? 연습했어요? 눈웃음을 연습을 해요. 아, 눈웃음을 연습을 하던데. 저희가 연습을 했어요. 잘하실 거 같은데. 아니요. 귀여워. 너 아니야. 할 수 있어요?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전스런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근데 난...